아 왜 또 따라왔어 앉아 앉아 캠쿤 앉아 어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나 이걸로 뭐 만들었었는데 하지매루요 와 나 이제 이런거 읽혀 하하하하하 아 네 여기 뿐뿐이야 drive 안 they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오이 호이! 오이! 아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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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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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아 이거 좀... 막 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샥샥샥샥샥샥샥! 샥샥샥샥샥샥! 오! 60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고레데 도우까나? 성공! 오! 예! 아! 오! 저의 와... 오! 오! 아! 감사합니다! 오! 미출미가... 아! 아님! 치아노 아님! 美抜きさんは最高です。 はいはい。 分かりました。 ス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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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わ! なんだ? あ! ああ。 ああ。 それが出るだけ。 だって感じられないで。。。 あ、時間が Eff. うん! 今はどうなって。 된다렌지 수료! 완성됐으네! 대, 대실패? 대실패요? 도시대, 도시대 대실패요? 어? 누구야? 아! 아타시노, 어... 남편으로 왔습니다. 아, 남편상으로 오셨습니까? 이따다키마스! 하하하하하하하하 왜? 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니, 쿠키가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무슨 썩은 지코 냄새라도 맡은 것 마냥... 뭘 잘못한 거죠, 저? 전자렌지 놀리는 데서 실패가 떴는데? 안 익혔어요? 아, 반죽을 준 거야? 아, 그래서 그래? 어? 잠깐만, 이번에는 이게 반죽 횟수가 많이 모자란데? 아까 60회가 떴는데... 이번에는 40으로 확 줄었는데? 아, 실패했거나? 까나? 아... 실패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켜줘야지! 왜 이걸 또 시켜? 하나만 먹어, 그럼. 아, 너무 조금 됐어요. 하하하하하하 저 또 조금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키는 거지? 일단 배워보자. 어떻게 키는 거야, 렌즈를? 아, 지금 굳고 있는 거구나. 이걸 누르면 꺼내는 거고. 아, 색깔 보고 이제... 아... 음... 아... 아... 아, 누룽지 크로아상 데스요. 아... 엄... 엠제트 엠제트 엠제트. 엠제트. 엠제트 엠제트 엠제트. 엠제트 엠제트... 엠제트... 오토코들이... 권오쿠키 식기 데스. 아아... 아...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 또 먹일거야 어... 또 먹어 어... 또 먹어 자... 너 맛있을 때까지 계속 먹는 거야 어디 한번 해봐 그... 개똥먹는 할아버지처럼 너 맛있어야 돼 안 그러면... 자 일단 이거 60... 60표에 해야 돼 아까 어떻게 했지? 60표에 쉽지 않은데? 쓰읍... 오 그치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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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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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우 후 아 아 고레데 도우까나 성공 됐어요 자 이제 별모양 찍어봐야죠 어떻게 찍어야 제일 많이 찍지? 그냥 이렇게 정석대로 찍는 게 제일 많이 찍으려나? 이러면 12개밖에 못하잖아 어떻게 우겨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찍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밑에 하나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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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데 이거 좌우 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구나 이거 진작 알려줬어야지 어이 어이 안 왔다 시네 자 이거 이제 타이밍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딱 적탕이 구워졌을 때 쓱 빼면 돼 지금 어 잠깐만 좀 탄 것 같은데 흐흫 흑 흑 아 아 근데 대실패는 아니야 대실패는 아니고 그냥 실패야 또 먹어 또 먹어 오이 먹어 먹어 오오 오이씨? 오이씨?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오이씨 나왔는데요? 오이씨 성공 한번 해보자 아씨 아깐 잘 됐는데 아깐 왜 다르지? 아깐 잘 됐는데 아깐 잘 됐는데 아깐 잘 됐는데 까아악 따악 하아 고래대 너울까나? 아아 시루패 안 왔다 시내 이 할수록 힘들기 때문에 한 방에 해야 돼 아잇 오 그렇지 이렇게 잘 붙을 때가 있어 맛있게 먹는 걸 보고야 말 테다 아 육십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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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십해 아야야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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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우와 도울까나? 아 성공됐어요 최대한 한 번 뽑아볼까 이런식으로 뽑으면 너무 지독한가? 이야 이런식으로 뽑으면 그래도 열다섯개밖에 안 나오나? 어 뭔가 애매한데? 오오오오오 한개 더 한개 더? 16개 벽을 넘어봐? 아 안되는데 이거 아 15개가 한개인가?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이 정도면 잘했었는데 자 딱 이 애매한 갈색 몇초에서 빼야되지? 10초 봐볼까? 너무 빨리 뺐나? 괜찮나? 아 또 실패야! 젠장 어 손목스냅 살아있죠? 이거지 이제 쿠키 만들기 초고수지 바타시와 쿠키 장인데스 노바리 캔 스탑미데스 예아 자 이거는 그냥 흠 흘리지 말고 요대로 빡빡빡 찍는게 편하고 개수도 차이가 많이 안납니다 아까는 그냥 막 찍어서 15개 뽑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아 이 약간의 너무 좀 안일하게 칸을 벌려가지고 15개가 안나오네 아악! 이러면 또 트집 잡혔어 이러면 또 실패인가? 휘임 아 이거 그냥 게푸로 앉혀주는 거구나 어 오케 그정도만 됐어 어? 지금 이거 완벽해 완벽해 달라 유일 삐잉! 인구의 시간 끝에 만들어낸 최고의 쿠키 너에게 주겠어 아아 아 허허허 아 반응 똑같아 대성공 세 번을 하면은 다른 게 나와? 대성공 하려면은 몇 개 찍어내야 되나? 잠깐만 이거 반죽아 씨 어 80까지 왔어 80이면 대성공 쳐주지 않을까? 85 아 반죽 대성공이 있구나 이거 찍어내는 거는 15개 뽑아야 되나? 15개가 최대인 거 같은데? 몇 개인지 알려줘 대성공이 몇 개인지 아 타키쿤 아 맞아 나 타키쿤 알아 친구예요 타키쿤 아직도 어린애? 나 20대 때 봤는데 타키쿤이 또 아 아 아름다운데? 굉장히 잘 찍고 있어요 그죠? 어 팔 떨려 아 이렇게 하면은 여기 두 개를 못 찍겠지? 이쪽을 좀 해야겠지? 얘가 이렇게 되어온 게 너무 거슬리네 이 밑에 뚝 하나 어? 크게 나온 거? 그냥 이쪽에 붙어서 아 여기 약간 망한 거 같은데? 이쪽으로 약간 우아하향 하고 있어 어우 오 좋아 über 여기 하나만 더 어헤호헤호헛 흐흐 야 어떻게든 잘 우겨 넣어가지고 찍어내고 있습니다 허 허허허허 나이스 이 공간은 여기 공간은 어떻게 버려야 되려나? 각이 안나오는데? 그쵸? 선택을 해야될거같애 어차피 이 공간에 하나밖에 안들어갈거같은데? 흠흠 좋아좋아 좋아좋아 잠깐만 잘생각해야돼 여기에다가 넣는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거같애 어차피 밑에 공간을 활용을 못하니까 아 여기 못쓰나? 아 16개 진짜 한갠데? 어어 잠깐만! 아잘못 누렸어! 15개 되니까 자동으로 넘어간건가? 아 몰라 일단 해봐 일단 해봐 13초는 알고있으니까 다키크 너무 어렵다 어 왜 성공이야 이번엔? 아씨 진짜 다키크 너무 어렵다 아 12초에요? 아 그래? 13이 아니었어? 아 이게 힘들어 80번 넘게하면은 일단 대성공인거같죠? 그렇지 아씨 반만 돌고있어 반만 돌고있어 아아 넌 지금 스윙하고있지않아 다키크 다키크 이런 쓰레기반죽을 다키크한테 먹일수없어 다키크 기다려 게 맛있게 해줄게 다키크 어깨 아파 왼손으로 돌릴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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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감도를 좀 낮춰야겠다 오 딱이다 딱이다 그렇지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아까 80개 어떻게 쳤지? 이게 한 바퀴를 돌려야만 1회로 쳐져가지고 아이씨 아 타키쿤 아 왜 또 따라왔어 앉아 앉아 캠쿤 앉아 앉아 기다려 자 어깨 돌렸습니다 아이씨 왜 이렇게 안돼 마우스가 막 날아나녀 약간 이렇게 좌우운동으로는 안되고 꼭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야만 돼가지고 핵 없나 핵? 아니 힘을 다 썼나봐 아니 안 돌아가 아 개빡쳐 Yoo 아까 어떻게 했지 도대체 아까 그냥 개빨리 돌렸는데 이게 됐는데 이게 어깨를 다 써서 taka 않는 대박 아니 작게 돌리면 스피드가 안나와요 아까 성공했을 때 개빨리 돌려서 되는거거든요 아.. 아..씨 탁기꾼 굶어 오마에 고로스 아 어깨 너무 아프다 아..씨 아..탁기꾼 때문에 나의 원수 나의 원수 김탁기 아 대성공 저기 궁금한데 어? 팬카페에 있어요? 댓글에..어어어 어우..눈물을 쫄쫄쫄.. 얍다아 아씨 이거 내가 봤어야 했는데 그래도 감동이 있네 어? 이 정도 리액션 하면은 어깨 나가면서 돌려주셔서 먹일만 하지 아..아깝다 아쉽네 탁기꾼 시내 야 플래시게임 진짜 잼민이.. 하는게 맞다 아저씨는 포켓몬스터 이런거 해야돼요 느긋하게 할 수 있는거 머리만..머리만 쓰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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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